인간의 역사 고대편을 낭독하면서 마치 고대인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생생하고 흥미로운 소설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의문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데모크리토스 등 고대 철학자들에 대한 작가의 평가 때문이었는데요. 간념 논과 유물론으로 재단할 수 없는 중요한 그 무엇이 더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낭독하고 나서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중 제1장 역사가와 사실을 낭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책 들려주는 창가에 징비록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듯한 현장감 있는 기록에 감동과 울분을 느끼셨지만 이 기록이 유성룡의 애국충절이냐 자기 변명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적어도 왜곡과 거짓이 없더라도 저자의 사실 취사 선택만으로도 이미 역사적 판단 내지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소 딱딱하지만 우리가 역사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기의 명저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제1장인 역사가와 사실을 낭독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물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든가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름으로 나는 케임브리지 근대사의 제1차 및 제2차 간행과 제각기 관계가 있는 두 구절을 인용하여 주제로 삼을까 한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 특별평의원에게 보낸 1896년 10월의 보고서에서 영국 역사가 액터는 자기가 담당해온 역사 편찬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9세기가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 지식을 전부 다 기록하는 데는 또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데는 지금이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기회이다. 슬기로운 분업 덕분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국제적인 연구에 의한 가장 새로운 문서와 가장 원숙한 결론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릴 수 있다. 우리 세대는 현재로서는 아직 완전한 역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상투적인 역사를 처리할 수 있고 또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에 이르는 도상에서 우리가 지금 도달한 지점을 알려줄 수는 있다. 오늘날에는 어떤 지식이든지 알아낼 수 있으며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거의 정확하게 60년 뒤 조지 클라크 교수는 제2차 케임브리지 근대사의 서론에서 언젠가는 완전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액턴과 그의 동료들의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그 후의 역사가들은 전혀 그런 예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이 계속해서 극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정신을 통해서 전해져온 과거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 의해서 가공된 것이라는 사실. 따라서 결코 바뀌지 않을 원서적이며 비인간적인 원자로 구성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탐구의 길은 한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이런 성급한 학자들은 회의주의로 피해버리거나 모든 역사적 판단에는 인간 관점이란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또 다른 사실과 유사하며 객관적인 역사적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학설로 도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자들이 서로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을 때는 그 분야가 연구에 있어서 크게 융통성을 갖게 된다. 무엇이건 1890년대에 쓰여진 것은 모두 논센스라 말하기에 충분할 만큼 현대적이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1950년대에 쓰여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나 모두 뜻이 있다는 견해를 수긍하는 데까지 진보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이런 연구는 흔히 역사라는 것의 본질보다도 상당히 광범한 문제로 들어가게 마련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줄 안다. 액턴과 클라크의 경우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것은 이 두 발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 간의 변천을 반영하는 것이다. 액턴이 빅토리아 시대 후기에 적극적인 신념과 냉정한 자신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에 비해 클라크는 비트 제너레이션의 당혹과 혼란스러운 회의주의를 권하고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답하려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의 시대적 관점을 반영하고 또 그 대답은 우리가 현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더 광범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세히 검토해보면 나의 연구 주제가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이와 같이 강범위하고 중대한 문제를 꺼내 주제 넘는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울 따름이다. 19세기는 사실을 매우 존중하던 시대였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고된 시기의 주인공 그래드 그라인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사실 뿐이다. 19세기의 역사가들은 대부분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1830년대에 랑켄은 역사가의 할 일에 대해 도덕주의적 역사에 대해서 정당한 항의를 시도하고 오직 틀림없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라고 했지만 이 그다지 심오하다고 할 수 없는 경구는 놀라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3세기에 걸쳐서 독일, 영국, 아니 프랑스의 역사가들까지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마법의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진곤했다. 이 주문도 대부분의 주문과 마찬가지로 역사가들로 하여금 혼자서 생각하는 귀찮은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역설하는 실중주의자들은 그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하여 이 사실 숭배를 조장했다. 우선 사실을 확인하라. 그런 다음 사실에서 결론을 추출해야 한다. 하고 실중주의자들은 말했다. 영국에서는 이 역사관이 로크에서 러셀에 이르는 영국 철학의 지배적 조류인 경험론의 전통과 완전히 조화되었다. 경험주의의 인식론은 주관과 객관의 완벽한 분리를 전제로 한다. 사실이란 감각적인 인상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부터 관찰자에게로 부딪혀오는 것이며 따라서 관찰자의 의식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것을 받는 과정은 수동적인 것, 다시 말해서 주는 것을 받은 뒤에 관찰자가 이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옥스포드 증사전은 편리한 대신 경험주의 학파의 선전서 구시를 하고 있는 책인데 사실이란 추론과는 전혀 다른 경험의 내용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두 과정이 별개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상식적인 관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역사란 확인된 사실의 집성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된다. 생선을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역사가들은 문서나 비문 속에서 사실을 얻을 수 있다. 역사가는 사실을 얻어 집에 가지고 가서 조리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식탁에 내놓는 것이다. 요리에 대한 취미가 대단치 않았던 액터는 사실을 그대로 식탁에 올려놓으려고 했다. 그는 제1차 캔브리지 근대사 집필자들에 대한 지시서에서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한 일이 있다. 워터루 전쟁사는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이나 독일인이나 네덜란드인을 두루 만족시키는 것이어야만 하고 집필자의 명단을 조사해보지 않는 한 옥스포드의 주교가 어디까지 썼고 그 뒤를 이은 것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페어베원인지 카톨릭 성직자 가스케트인지 아니면 리버먼인지 해리슨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액턴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클라크까지도 역사에서의 사실이라는 굳은 핵심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의심스러운 해석이라는 과육을 대비시키고 있지만 그는 아마 과일은 과육 부분이 굳은 핵심보다 쓸모있는 것임을 잊었던 것 같다. 우선 사실을 확실하게 손에 넣어라. 그런 다음 해석이라는 모래의 흐름으로 용감하게 돌진하라. 이것이 역사에 있어서의 경험적이고 일반적인 학파의 궁극적인 지혜이다. 이것은 저 위대한 자유주의적 저널리스트 CP 스콧이 좋아하는 사실은 신성하며 의견은 제멋대로이다 라는 격언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과거에 대한 우리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적인 토의를 시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편의상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사실과 방 한가운데에 테이블이 있다는 사실이 같은 종류 내지는 비슷한 종류의 사실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두 사실이 같은 방법 혹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식에 들어온다고 가정하자. 또한 이 두 사실이 이것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은 객관적 성격을 가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것은 약간 망설여지는 대담스러운 가정이지만 이렇게 가정해보아도 우리의 논의는 과거에 대한 모든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것도 아니고 역사가에 의해 역사적 사실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역사상의 사실을 과거에 대한 다른 사실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과연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좀 더 면밀히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모든 역사가에게 공통되는 기초적인 사실이 있어서 이것이 말하자면 역사의 척추가 되는데 헤이스팅스 전투가 1066년에 전개되었다는 사실 따위가 그 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음에 두 가지 고찰이 요구된다. 첫째, 역사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이 아니다. 대전투가 1065년이나 1067년이 아닌 1066년에 일어났다는 것과 그것이 이스트본이나 브라이턴이 아닌 헤이스팅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확실히 중요할 것이다. 역사가는 이런 점에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점이 강조될 때마다 나는 정확은 의무일 뿐 미덕은 아니다 라고 말한 고전학자 하우스먼의 말을 떠올린다. 역사가를 그 정확함으로 칭찬하는 것은 공사에 잘 건조된 목재를 사용했다든가 잘 혼합된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사실로 건축가를 칭찬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은 그가 하는 일의 필요 조건이지 그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야말로 역사가는 역사의 보조과학이라고 불리어온 고고학, 금성문학, 고전학, 연대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자기나 대리석 조각에 관한 계보나 연대를 결정하고 뜻을 알 수 없는 비문을 해독하고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밀한 천문학적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적인 특수기능은 역사가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역사가들에게 공통되는 소위 기본적인 사실은 일반적으로 역사가가 사용하는 재료에 속하는 것일 뿐 역사 그 자체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고찰은 그러한 기초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자체가 지닌 어떤 성질에 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가의 선천적인 결론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CP 스콧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영향력을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편리한 사실을 선택하여 배열하는 것임을 오늘날의 저널리스트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흔히 사실은 그 자체로서 말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잘못이다. 사실은 역사가가 사실의 입김을 불어넣었을 경우에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실에 어떤 순서 어떤 문맥으로 발언을 허용하느냐 하는 것도 역사가의 소위입니다. 사실은 자루와 같다서 무엇을 담아야만 비로소 선다고 하는 것은 아마 피란델로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일 것이다. 우리가 1066년에 헤이스팅스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오직 역사가들이 그것을 주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가 루비콩이라는 조그만 강을 건넌 것이 역사상의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가들이 자의로 정한 것이며 그 전후에 몇백만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넌 것은 전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여러분이 걸어서 혹은 자전거나 자동차로 30분 전에 이 건물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카이사르가 루비콩강을 건넌 사실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마도 역사가는 이것을 무시할 것이다. 언젠가 미국의 사회학자 텔코 파슨스 교수는 과학을 실제에 대한 지적 성향의 선택적 체계라고 한 일이 있다. 좀 더 간단히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특히 이런 것이다. 역사가는 필연적으로 선택을 한다. 역사가의 해석에서 떨어져 나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단단한 핵심을 믿는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뀌는 오류이다. 하지만 이 오류는 쉽사리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에 대한 단순한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1850년 스텔리 브릿지 웨이크스에서 대수롭지 않은 말다툼 끝에 성난 구경꾼들이 자젤구레한 물건을 팔고 있던 한 장사꾼을 죽인 일이 있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가? 아마 1년 전이었다면 나는 머뭇거림 없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기록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회고록에 실려있기는 하나 역사가가 그것을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의 역사가 키트슨 클라크 박사가 1년 전 옥스포드의 포드 강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역사적 사실이 되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 사건의 현재적 처지는 이를테면 역사적 사실이란 상류층 모임의 회원으로 추천된 정도라고 생각한다. 즉 후원자와 스폰서를 기다리고 있는 격이다. 이후 몇 년 안에 이 사실이 19세기 영국에 대한 논문이나 책에서 처음으로 각주해 다음에는 본문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고 20년이나 30년 후에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후원하는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키트슨 클라크 박사가 친절하게도 구제하려고 애를 써주었던 저 과거에 관한 비역사적 사실이라는 감옥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이 실현될 것인가? 생각건대 그것은 키트슨 클라크 박사가 이 사건을 인용하여 확증하려고 했던 주장이나 해석을 다른 역사가들이 정당하고 의가 있다고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의 주인은 해석의 문제에 의존한다. 이 해석의 요소는 역사상의 모든 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회상을 용서하기 바란다. 몇 해 전 이 대학에서 고대사를 연구할 때 나는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그리스를 그 연구 주제로 삼았다. 나는 책장에 열다섯 권 내지 스무 권쯤 되는 책을 쌓아놓고 내 연구 주제와 관계있는 모든 사실은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겨도 무방하리라 믿었다. 그 책들의 당시 내 연구 주제가 알려졌고 또 알려질 수 있었던 모든 사실이 수록되어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나 일찍이 누군가가 알고 있었을 무궁무진한 사실 가운데서 소수의 선택된 사실들만이 살아남아 진짜 역사상의 사실이 된 것은 어떤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마멸 과정에 의한 것인지 나로서는 생각해볼 기분이 전혀 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고대사미 중세사의 매력을 느끼는 것도 일체의 사실이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알려져 있는 얼마 안 되는 사실이 모두 역사상의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상의 사실과 과거에 관한 다른 사실 사이에 번거로운 구별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영국의 역사가 버리는 고대와 중세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는 고대 및 중세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너무 많이 누락되어 있다고 말했다. 역사는 잃어버린 조각이 많은 대규모의 그림 퍼즐이라고 불려왔다. 그러나 주된 고민은 누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의 모습이 불완전한 것은 많은 사실이 우연히 누락되었다는데 주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것이 아테네시의 주민 가운데 극히 소수에 의해서 형성된 모습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아테네시민의 눈에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가 어떻게 비쳤을 것인가 잘 알고 있지만 스파르타인의 눈에, 코린트인의 눈에, 페리시아인이나 노예나 그 밖의 아테네시민이 아니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들추어낼 생각은 없지만 태베인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선택되고 결정되었으며 그것은 우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특정한 견해에 완전히 물든 사람들이 화건하는 사실이야말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의해서이다. 중세에 대해 오늘날의 역사서 중에서도 중세 사람들은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쓰여진 것을 읽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사실 그럴까? 하고 나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중세사의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예고 없이 연대기 작자들이 몇 대에 걸쳐서 우리를 위해 골라준 것이지만 그 연대기 작자들로 말하면 그 직업상 종교의 이론과 실천에만 정신이 쏠려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종교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종교와 연관된 것은 무엇이나 기록했지만 다른 일은 소홀하게 다루었다. 1917년의 혁명은 신앙심 깊은 러시아 농민의 모습을 파괴해 버렸다. 신앙심 깊은 중세인의 모습은 그것이 진실이건 진실이 아니건 이제는 부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세인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사실은 그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선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쩌면 그 반대의 증거가 되었을 다른 많은 사실은 누락되어서 이미 되찾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사라진 몇 세대인가의 역사가 기록자, 연대기 작자의 죽은 손에 의해서 과거의 형태가 정해져 버려 지금으로서는 상고해 볼 여지도 없다. 영국의 역사가 바라클러프 교수는 자신이 중세사가로서 연구를 한 사람이지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역사는 분명히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 강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일련의 판단이다. 이제 근대사가 직면하고 있는 앞서의 것과는 다른 하지만 앞서의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난제 쪽으로 화제를 돌려볼까 한다. 우리는 고대사와 중세사가 거대한 도태 과정 덕분에 역사적 사실에 적당한 사료집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해도 좋을 것이다. 영국의 전기작가 리턴 스트레치는 정색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지는 역사가의 첫째 조건이다. 무지는 단순하게 만들고 명료하게 만들고 선택하고 버린다. 나는 때때로 고대사나 중세사의 저술에 몰두하고 있는 학자들의 대단한 능력에 부러움을 느끼지만 그런 때는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주로 자기들의 연구 주제에 대해 아주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자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뿌리 깊은 무지의 이익을 근대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근대사가는 필요한 무지를 자기 스스로 배양해야 하며 자기 자신의 시대에 접근할수록 그것은 더욱 절대적이다. 즉 그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여 역사상의 사실로 만드는 동시에 많은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비역사적인 사실로써 버리는 이중의 일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라 논의할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을 가능한 한 만이 편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19세기의 이단설과는 완전히 무순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이단설에 굴복한 사람은 역사를 비경제적인 일이라고 포기하고 우표수집, 고물수집 등으로 전향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들어가버리고 말 것이다. 과거 100년 동안 근대사가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 이단설은 독일,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무의미한 사실사의 세밀하고도 소상한 연구 논문을 양산하고 나아가서는 사실의 바다 속에 자치도 없이 잠겨버릴 자질구려한 일을 더욱 많이 아는 사이비 역사가의 거대한 집단을 나날이 거대해지는 일대 집단을 낳고 말았다. 이 이단설이야말로 자유주의자로서의 충성과 카톨릭 신자로서의 충성 사이에 존재했던 갈등에 앞서 역사가로서의 액턴을 무릎 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래된 논문에서 그는 은사 폴 델링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완전치 못한 자료를 가지고는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의 경우 항상 자료가 불완전했다. 분명히 액턴은 이런 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즉 캠브리지 대학의 근대사 직인강자의 담당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널리 인정받던 자신이 한 번도 역사를 쓰지 않았다는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해 미리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액턴은 그를 문필가에서 백과사전 편찬자로 전향시키려고 하고 있는 역사가에게 제시된 요구에 대해 그의 사후에 곧바로 간행된 캠브리지 근대사 제1권의 서론에서 한탄했는데 이때 그는 스스로의 묘비명을 쓴 셈이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잘못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의 기초로 보고 그것을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수집해야 한다는 믿음.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든가 사실은 아무리 모아도 지나치지 않다는 믿음. 요컨대 그 시대의 어떤 절대적 신앙을 말한다.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하면 당시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가가 거의 없었을 정도이다. 19세기의 사실에 대한 숭배는 문서에 대한 숭배에 의해 완성되고 정당화되었다. 문서는 사실의 신전에 있는 계약의 괴었다. 경건한 역사관은 머리를 숙이고 문서에 다가가서 공손한 어조로 문서에 대해서 말했다. 만약 문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곧 사실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문서에 손을 댈 때 그 문서들 즉 법령, 조약, 대부, 장부, 청서, 공식 서한, 개인적 편지, 일기 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그 어떤 문서도 그 문서에 필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상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그 필자가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 일어나야 한다든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것, 혹은 다만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남이 알아주었으면 싶었던 것, 단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뿐인 것 이상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가가 문서를 연구하여 해독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 사실이라는 것은 문서에 실려있건 없건 역사가의 손으로 처리되어야만 비로소 역사가들이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허용된다면 역사가가 사실을 이용한다는 것이 곧 이 처리 과정인 것이다. 우연히 자세하게 알 기회가 있었던 한 가지 사례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해볼까 한다. 바이마르 시대의 독일 외상으로 1929년에 세상을 떠난 구스타프 스트레제만은 300상자 남짓의 굉장한 분량의 공식 또는 비공식의 개인 서류를 남겼다. 그 서류의 대부분은 그가 6년 동안 재직한 외상직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당연히 그곳으로 이 위대한 임무를 위한 기념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충실한 비서였던 베른하르트가 이 일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3년 뒤에 300개의 상자 속에서 선별된 문서가 슈트레제만의 유산이라는 인상 깊은 제목으로 전 3권, 각권 60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경우 문서 그 자체는 지하실이나 다락방에서 썩어 영원히 사장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100년쯤 지났을 때 어느 호기심 많은 학자가 발견하여 베른하르트가 편찬한 책과의 비교작업이라도 시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1945년에 보다 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영미 양국 정부가 이 문서를 입수하여 사진으로 찍어서 런던의 퍼블리 레코드 오피스와 워싱턴의 내셔널 아카이브즈의 학자들에게 복사판을 돌려 처리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인내력과 호기심만 있다면 베른하르트가 한 일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베른하르트가 한 일은 별로 이상한 것도 또 별로 충격적인 것도 아니었다. 슈트제레만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 그의 서방정책은 몇 가지 훌륭한 성공으로 장식되어 있는 듯 생각되었다. 그것은 슈트레제만의 외교정책 중에서 중요하고도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 점이 베른하르트의 문서 선택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부각되었다 하더라도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그 반면 슈트레제만의 동방정책 곧 소련과의 관계는 내세울 만한 성과도 없이 끝난 듯이 보여지고 있었다. 소득 없는 교섭에 관한 대량의 문서는 별로 흥미있는 것이 아니며 슈트레제만의 명성에 도움될 점이 전혀 없다면 선택의 방법도 당연히 한층 더 엄격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르다. 베른하르트가 편찬한 문서집의 독자가 추측하는 것 이상으로 슈트레제만은 소련과의 관계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 관계가 그의 외교정책 전체 가운데서 큰 역할을 했었다. 그렇다고 해도 베른하르트가 편찬한 슈트레제만의 유산 전 3권은 보통의 역사가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여타의 많은 문서집에 비하면 훌륭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내 이야기가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베른하르트가 편찬한 문서집이 출판되고 나서 얼마 후에 히틀러가 권자에 올랐다. 그와 함께 슈트레제만의 이름은 독일에서 잊혀지고 그의 저선은 서점에서 사라졌으며 상당 부수가 아니 거의 대부분이 말살된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슈트레제만의 유산은 매우 징귀한 책이 되어 있다. 하지만 서고에서는 슈트레제만의 명성이 높았다. 1935년 영국의 어느 출판사는 베른하르트의 저서의 축소판을 출판했다. 대체로 원문의 3분의 1은 삭제되어 있다. 이 작업은 독일어 문원의 번역자로 이름난 서턴이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서턴은 그 서문에서 이 영역판은 다소 축소되어 있지만 영국의 독자나 연구자들에게는 그다지 흥미가 없는 오히려 생명이 짧다고 여겨지는 사항을 약간 삭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결과 베른하르트의 책에서 이미 가볍게 지급된 슈트레제만의 동방정책은 그 존재가 더욱 희미해져서 서턴의 책에서는 마치 우연한 귀에 끼어든 반갑자는 친입자처럼 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전문가는 다르겠지만 슈트레제만의 정식 의견을 서구 세계에 표명한 것은 서턴이지 베른하르트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만일 1945년에 이 문서가 폭격으로 소실되었더라면 또 베른하르트의 책의 나머지가 없어졌다면 서턴의 가치와 권위는 결코 의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역사가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활자본 문서도 이보다 확실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걸음 더 진행시킬까 한다. 베른하르트나 서턴은 그만 잊어버리기로 하자. 그리고 마음이 내키거든 최근에 유럽 역사에서 발생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에 지도적 관계자 한 사람이 남긴 가치 있는 문서를 참조할 수 있게 된 데 감사하기로 하자. 그 문서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그 문서에는 슈투레제만이 베를린 주재 소련 대사와 가진 수백 번의 회담이나 소련의 외교관 치체린과 가진 약 20회쯤의 회담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 기록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슈투레제만이 이 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그의 이론이 언제나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데 비해 상대편의 이론은 대체로 빈약하고 무질서하며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런 특징은 외교상의 회담에 관한 모든 기록을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문서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슈투레제만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 그가 다른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 것, 그리고 아마 그 자신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선택의 작용을 게시한 것은 서튼도 베른하르트도 아닌 슈투레제만 바로 그였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같은 회담에 관한 치체린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는 역시 치체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만을 알게 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역사가의 마음 속에서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물론 사실과 문서는 역사가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나 문서를 신주무시듯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나 문서가 스스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이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번에는 19세기의 역사가들이 어째서 보편적으로 역사철학에 무관심했나 하는 문제에 대해 잠깐 말해둘까 한다. 역사철학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볼테르이며 그 후 갖가지 뜻으로 쓰여오고 있지만 내가 이 말을 쓸 때에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기로 한다. 19세기는 서유럽의 지식인에게는 자신과 낯간이 생긴 기분 좋은 시기였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만족할 만한 것이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귀찮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답하거나 하는 경향은 미약했던 것이다. 랑켄은 자기가 사실을 염려하면 하느님도 역사의 의미를 염려해준다고 경건하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좀 더 근대적으로 냉소주의에 접근한 스위스의 역사가 브루크하르트는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지혜를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에는 1931년에 버터필드 교수가 만족스러운 태도로 분명하게 말했다. 역사가들은 사물의 본질은 물론이고 그들 자신의 주제의 본질도 별로 생각한 일이 없다. 거기에 비하면 나보다 앞서 이 강연을 담당한 A.L. 로즈 박사는 올바른 비판적 정신의 소유자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윈스턴 처칠의 세계의 위기를 읽고 이 책은 개성이나 명료성 또는 생기에서 트루츠키의 러시아 혁명사에 필적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보다 못하다. 즉 기저의 역사철학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영국의 역사가들을 예로 들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역사가 무의미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의미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다고 자명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역사관은 자유분방한 경제학설이라는 한가하고 자신에 찬 세계관의 산물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보편적인 조화를 걱정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 역사상의 사실 그 자체가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자비롭고 무한한 진보라는 가장 높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순진한 시대였다. 역사가들은 한 조각의 철학으로 몸을 가리지도 않고 발가벗은 채 부끄러움도 없이 역사라는 신 앞에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것이다. 그 후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날 역사철학 없이 버티려 하는 역사가들은 나체주의자 불악의 회원들처럼 자기 자랑과 과시의 기분으로 그들의 전원주택지에 에덴 동산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는 이 귀찮은 문제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과거 50년 동안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진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880년대와 1890년대 역사에 있어서 사실의 존중과 자율성의 학설에 대해 맨 처음 도전을 시도한 것은 19세기 자유주의의 편안한 지배를 전복시키기 위해 분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독일이었다. 그 일에 참가한 철학자들은 대개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 그 중 딜타에만이 최근 영국에서 겨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영국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번영과 자신감이 대단했으므로 사실의 존중에 일격을 가한 이 학설은 별로 주의를 끌지 못했다. 그런데 횃불은 20세기 초 이탈리아로 옮겨가서 철학자 크로체가 일종의 역사철학을 제의하기 시작했다.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본래 역사란 현재의 눈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에 비추어 과거를 보는 것에 성립하는 것이다. 역사가의 주 임무는 기록이 아니라 평가하는 일이니 역사가가 평가하지 않는다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뜻이다. 1910년 미국의 역사가 칼 베커는 일부러 자극적으로 말했다. 역사상의 사실은 역사가가 그것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어느 역사가에게나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이런 도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프랑스나 영국에서 크로체의 주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920년 이후의 일이다. 사실 이것은 크로체가 독일의 선배들 보다 섬세한 사상가나 뛰어난 문장가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제1차 세계대전 뒤에 일어난 여러 사실 그 자체가 1914년 이전처럼 우리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지 않는 듯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의 권위를 감수시키려고 하는 철학에 예전보다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크로체는 옥스포드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콜링우드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콜링우드는 역사철학의 중대한 공헌을 한 20세기의 유일한 영국 사상가이다. 그는 자기가 계획했던 체계적인 저술을 완성할 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 그런 테마를 논하여 발표되었거나 또는 발표되지 못한 원고는 1945년에 출간된 역사의 관념이라는 한 권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콜링우드의 견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역사철학은 과거 그 자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과거 그 자체에 관한 역사가의 사상을 다루는 것도 아니며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양자를 다루는 것이다. 역사가가 연구하는 과거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현실 속에 살아있는 과거이다. 그러나 과거는 역사가가 그 배후에 깔린 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역사가에게는 죽은 것, 다시 말해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가 되고 역사란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사상이 그 역사가의 마음속에 재현된 것이다. 역사가의 마음속에서의 과거의 재구성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재구성은 경험적 과정 자체가 아니며 사실의 단순한 열거만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재구성의 과정이 사실의 선택과 해석을 지배하는 것이다. 즉 바로 이것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화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콜링우드와 의견이 비슷한 오크셔트 교수는 말한다. 역사란 역사가의 경험이다. 역사는 오직 역사가만이 만든다. 즉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역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요한 문제가 약간 남기는 하지만 이 예리한 비판은 잊혀진 몇 가지 진리를 밝히고 있다. 첫째, 역사상의 사실은 순수한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코 순수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언제나 기록자의 마음을 통해서 굴절에 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때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책이 나타내는 사실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역사가여야 하는 것이다. 한 예로써 이 강연이 그 명예와 이름 아래 개체되고 있는 위대한 역사가에 관해서 말해보겠다. 트리벨리언의 자서전에 쓰여있는 바와 같이 그는 매우 강한 휘그적인 전통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그를 휘그적 전통으로 써는 영국의 자유주의적인 대역사가의 최후의 인물이라고 불렀다 하더라도 그는 이 명칭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가게를 거슬러 올라가면 휘그의 위대한 역사가 조지 트리벨리언을 거쳐 휘그의 역사가 중에서도 비할 바 없이 위대한 메콜리에 이루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트리벨리언의 가장 훌륭하고 원숙한 저서는 앤 여왕시대의 잉글랜드이다. 이 저서는 위와 같은 배경으로 쓰여져 있고 또 그것을 배경으로 읽어야만 그 의미와 중요성이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사실 저자의 지필 방법으로 볼 때 독자에게는 그 길밖에 없을 것이다. 탐정소설에 익숙한 사람이 흔히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을 먼저 읽으면 제 3권 끝에 몇 페이지에 오늘날 휘그적 역사 해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내가 아는 한 가장 훌륭한 요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리벨리언의 시도가 휘그적 전통의 기원과 발전을 밝혀내는 데 있고 또 그것을 그 창시자인 윌리엄 3세의 사후 몇 해 동안 공정하고 타당하게 뿌리를 두게 하는 일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엔 여왕 통치하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해석은 아닐 테지만 이것은 일종의 타당한 해석이며 트리벨리언의 손에 의해 풍부한 해석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가의 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콜링우드의 말과 같이 역사가가 그 등장인물의 마음속의 움직임을 사상 속에 재현해야 한다면 독자는 독자대로 역사가의 마음속 움직임을 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역사가가 다루고 있는 사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역사가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상 이것이 그다지 심원한 이야기는 아니다. 영리한 학생에게 성주도학원에 존스 선생의 저서를 읽으라고 권유하면 그는 주도학원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 존스 신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가 물어본다. 말하자면 그런 식이다. 역사책을 읽을 때는 역사가의 머릿속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만약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기머거리이거나 역사가 쪽이 바보일 것이다. 사실이란 결코 생선가게의 자판 위에 놓인 생선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실이란 때때로 근접할 수도 없는 넓은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같은 것이다. 역사가가 무엇을 잡느냐 하는 데는 우연도 작용하지만 대부분은 그가 바다에 어디쯤에서 낚시질을 하느냐 어떤 낚시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대부분의 역사관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실을 입수하려고 한다. 사실 조지 클라크를 거꾸로 세워서 역사란 의심스러운 사실이라는 과육에 쌓인 해석이라는 굳은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런 말투는 분명 편벽된 것이고 오해를 받을지는 몰라도 클라크의 정의 이상은 아니리라고 감히 생각하는 것이다. 콜링우드가 주장한 두 번째 사실은 더 알기 쉽다. 즉 역사관은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 행위의 배후에 있는 사상을 상상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감이라는 말 대신 상상적 이해라는 말을 쓴 것은 공감이라는 말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될까 염려했어이다. 19세기 중세사 연구는 빈약한 것이었다. 중세의 미신적 신앙이나 그 신앙으로부터 나온 잔악행위로 말미암아 중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상적 이해도 심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브루크하르크가 30년 전쟁에 가한 비난을 생각해보자. 카톨릭이건 프로테스탄트이건 국가적 통일보다 자기 구제를 우선시하는 것은 교의의 수치이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지만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미련하고 그릇된 짓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은 19세기의 자유주의적인 역사가들로서는 30년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정신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리라. 그와 같은 어려움은 현재 나의 연구 분야에서 특히 심하다. 지난 10년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에서 나온 소련관계 문헌의 대부분과 소련에서 나온 여러 영어사용 국가관계의 문헌의 대부분이 쓸모없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의 움직임을 상상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초보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항상 악의에 찬 비상식적이고 위선적인 곳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심적인 접촉을 할 수 없는 한 역사가는 역사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콜링우드가 주장한 세 번째 사실은 현재의 눈을 통하지 않고는 과거를 바라볼 수 없고 또 과거의 이해에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역사가는 그 자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 그 시대에 얽매여 있다. 역사가가 사용하는 말 그 자체 즉 민주주의, 제국, 전쟁, 혁명이라는 말이 그 시대의 뉘앙스를 지니며 역사가는 이런 말들을 그 뉘앙스에서 분리할 수 없다. 고대사 사가들은 자기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생각에서 폴리스라든가 플레부스 같은 말을 즐겨 언어대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다. 그들도 역시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니 소멸된 낯선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고대풍의 외투나 가운을 걸치고 강의를 했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 역사가나 로마 역사가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역대의 프랑스 역사가들은 프랑스 혁명에서 그토록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파리의 군중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해왔지만 규칙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이것도 모두 어떤 정치적 연계나 특별한 해석을 선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선택의 의무가 있다. 언어의 사용 자체가 그로하여금 중립적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0년 동안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의 변화는 프리드리 대왕에 대한 영국 역사가들의 태도를 바꿔놓았다. 기독교 교회 내부에서의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세력균형의 변화는 로요라, 루터, 크로멜 같은 인물에 대한 영국 역사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은 것이다. 프랑스 혁명에 관해 프랑스 역사가들이 이룬 지난 40년 동안의 업적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것이 1917년의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는 과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속해 있다. 영국의 역사가 트레버 로퍼는 역사가는 모름지기 과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공고이다. 과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칫 늙은이나 낡은 사회의 옛날을 그리워하는 낭만주의의 발현이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념과 관심이 결여된 징후이다. 똑같이 틀에 박힌 문구를 써야 한다면 나는 과거의 죽은 손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할 틀에 박힌 문구를 선택하겠다. 역사가의 기능은 과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기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며 다만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정복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콜링우드 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견해의 일부를 설명해 왔는데 다음에는 거기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을 고찰해보자. 역사 소설에 관한 역사가의 역할을 강조할 경우 그것은 논리적 귀결까지 끌고 가면 결국 객관적 역사를 배제하게 되고 역사는 역사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버린다. 확실히 한때 콜링우드는 이런 귀결에 도달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 그리스도 교도의 관점에서 티우몽은 17세기 프랑스인의 관점에서 기버는 18세기 영국인의 관점에서 몸재는 19세기 독일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다. 문제는 어느 것이 올바른 관점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관점이나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가능한 관점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완전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어 역사가 푸르드의 말처럼 역사란 어린아이의 글자 맞추기와 같아서 무엇이나 좋아하는 말을 이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되어버릴 것이다. 콜링우드는 가이와 풀의 역사, 곧 역사가 단순한 사실의 편찬이라는 역사 간에 반대하는 나머지 이번에는 역사를 인간이 머릿속에서 엮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성에 다가가서 객관적인 역사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역사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론 대신 무한의 의미가 있다는 이론이 주어지고 어느 쪽 의미가 더 정당하다는 것도 없이 결국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제1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제2의 이론도 동의하기 어렵다. 보는 값도에 따라 산의 모양이 달라 보인다고 해서 산은 원래 객관적으로 형태가 없다든가 무한한 형태가 있다든가 할 수는 없다. 역사상의 사실을 설정할 때 필연적으로 해석이 작용한다고 해서 또 현존하는 해석이 어느 것이고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어느 해석이든 차이가 없다든가 역사상의 사실은 원래 객관적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의 객관성의 정확한 뜻은 후에 다시 고찰하기로 하자. 그러나 콜링우드의 가설에는 더 큰 위험이 감춰져 있다. 역사관은 자기가 연구하는 시대를 볼 때 반드시 자기 시대의 눈을 통해서 보고 과거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에 대한 열세로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역사관은 아주 실용주의적인 사실관에 빠져서 옳은 해석의 기준이 현재의 어떤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라는 주장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받아들이면 역사상의 사실은 무가 되고 해석이 전부라는 결론에 이른다. 니체는 일찍이 이러한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의견이 틀리다는 것이 곧 그 의견에 대한 반박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북돋아주고 생명을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고 다시 종족을 창조하느냐 하는 것이다. 20세기 중엽에 들어선 오늘날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 것인가. 과거 몇 해 동안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문서를 쫓아다니고 문서를 읽고 역사소술에도 각주에 열심히 사실을 담고 그리하여 사실이나 문서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취한다는 비난을 면하려고 애써왔다. 사실을 존중해야 하는 역사가의 의무는 그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는 알려져 있는 것이나 알려질 수 있는 것이거나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나 기도하고 있는 해석과 어떤 의미에서나 관련된 사실을 그려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인을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 그리려고 할 경우 역사가는 1850년 스텔리 브릿지 웨이크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반대로 역사의 생명인 해석을 제거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대학 관계자가 아니거나 대학 관계자라도 전공이 다른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흔히 역사가가 역사를 쓸 때의 작업 방법을 나에게 묻곤 한다. 지극히 일반적으로 할 때 역사가는 그 점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단계 또는 시기로 나누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역사가는 사료를 읽고 노트 가득 사실을 기록하는 데 긴 준비기간을 소비한 다음 이 사료를 옆으로 밀쳐놓고는 노트를 들고 단숨에 책을 써버린다는 것이다. 그것이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있을 법도 하지 않은 광경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주요 사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읽기 시작하면 그만 손끝이 근질근질해져서 저절로 쓰기 시작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쓰기 시작할 때뿐이 아니다. 어디에서나 그렇게 된다. 아니, 어디에서나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읽는 것과 쓰는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 읽어나가면서 써 보태고 깎고 고쳐 쓰고 제거하는 것이다. 또 읽는 것은 숨으로써 인도되고 방향이 잡히고 풍부해진다. 쓰면 쓸수록 내가 찾고 있는 것을 한층 더 깊이 잘 알게 되고 내가 발견한 것의 의미나 중요성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된다. 역사가들 중에는 펜이나 종이나 타자기를 쓰지 않고 이런 초고를 모두 머릿속에서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장기판이나 장기작에 의지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장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부러운 재능이긴 하지만 나로서는 아무래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바에 의하면 역사가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제학자가 투입 및 산출이라 부르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과정의 두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양자를 분리하려고 한쪽을 다른 쪽 위에 놓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이단설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 의미도 중요성도 없는 가위와 풀의 역사를 쓰거나 아니면 선전소설이나 역사소설을 써서 역사와는 무관한 어떤 종류의 문서를 장식하기 위해 다만 과거의 사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 사이의 관계를 음미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난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항해하는 듯한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난간이란 역사를 사실의 객관적 편찬이라 생각하고 해석에 대한 사실의 무조건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지지하기 어려운 이론의 난간과 역사란 역사상의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해석 과정을 통하여 정복하는 역사가의 주관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또한 지지하기 어려운 이론을 말하는데 즉 역사가의 중심은 과거에 있다는 견해와 역사의 중심은 현재에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겉으로 나타난 것만큼 불안정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실과 해석이라는 동일한 대립이 강연을 통해 여러 가지로 모습을 바꾸어서 특수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경험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역사가가 직면한 난간은 인간 본성의 한 반영이다. 갓 태어난 유아라든가 아주 고령인 경우는 아마 다르겠지만 인간이란 결코 완전히 환경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환경에 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인간은 또 환경에서 완전히 독립된 것도 아니고 또 절대적인 주인도 아니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역사가와 주제의 관계이다. 역사가는 사실의 천한 노예도 아니고 군림하는 주인도 아니다.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는 기브앤테이크의 평범한 관계이다. 역사가가 실제로 생각하고 수고할 때의 자기 자신의 작업태도를 조금만 반성해보면 알일이지만 역사가는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자신의 사실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사실에 따라서 자신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과정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쪽을 다른 쪽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가는 사실의 일시적 선택과 일시적 해석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일이 진척됨에 따라 해석도 사실의 선택과 정리도 그 상호작용을 통하여 거의 무의식적인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함으로 이 상호작용은 또한 현재와 과거의 상호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가와 역사의 사실은 서로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을 소유하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도 없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최초의 대답을 하기로 한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사실은 역사가가 사실의 입김을 불어넣었을 경우에만 말하는 것이다. 역사가는 필연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 강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일련의 판단이다. 사실이나 문서가 스스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이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가 되고 역사란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사상이 그 역사가의 마음속에 재현된 것이다. 역사가의 마음속에서의 과거의 재구성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재구성은 경험적 과정 자체가 아니며 사실의 단순한 열거만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재구성의 과정이 사실의 선택과 해석을 지배하는 것이다. 즉 바로 이것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화 하는 것이다. 역사란 역사가의 경험이다. 역사는 오직 역사가만이 만든다. 역사상의 사실은 순수한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코 순수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언제나 기록자의 마음을 통해서 굴절에 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역사책을 읽을 때는 역사가의 머릿속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역사가는 과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속해 있다.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는 기브앤테이크의 평범한 관계이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최초의 대답을 하기로 한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는 정치의 유입한 과정에 대한 나의 최선을 유입한 것인가? 역사의 정치의 무너.